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1회 위험물기능사 CBT 복원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클로르벤젠 30만 리터의 소요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는 위험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험물 1 소요 단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를 우리가 1 소요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위험물인 경우에는, 그렇죠? 위험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위험물 1 소요 단위다, 그렇죠? 1 소요 단위 위험물 1 소요 단위다라고 하면 지정수량의 10배, 그렇죠? 지정수량의 10배 지정수량의 10배를 우리가 1 소요 단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정수량의 10배 그러면 이 클로르벤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 몇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죠? 몇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지정수량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렇죠? 클로르벤젠은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제4류 위험물에 제4류 위험물을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 턱 1알, 그죠? 턱 1알, 그 다음에 2, 3, 4동이다. 그죠? 2, 3, 4동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그러면 1석 1류, 2석 1류, 3석 1류는 비수용성이 있다. 그 다음에 수용성이 있다. 그래서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죠?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외우는가? 5, 2, 4서, 그죠? 5, 2, 4서. 여기에서 천리, 그죠? 천리, 이사, 천리, 이사, 육만이다. 그렇죠? 천리, 이사, 육만이다. 이 의미는, 그죠? 제2석 1류 중에서 비수용성은 1,000리터, 수용성은 2,000리터.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시면 2,000리터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천리, 그죠? 천리, 이사, 육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클로로벤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클로로벤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여기에서 이석유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석유류. 이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덩경이, 그렇죠? 덩경이 초태서, 장송의, 장송의 컬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 여러분께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비수용성일 때는 1,000리터, 수용성인 경우에는 2,000리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산이라든지 초산 이것은 우리가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클로로벤젠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클로로벤젠. 그러니까 클로로벤젠은 비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지정수량은 1,000리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1소요 단위라고 하면 지정수량의 10배가 되기 때문에, 그죠? 10배가 되기 때문에 1,000리터, 그죠? 1,000리터 곱하기 10배, 그죠? 이게 우리가 1소요 단위가 되겠다. 그러면 30만 리터 같은 경우에는, 그죠? 30만 리터 같은 경우에는 몇 소요 단위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30소요 단위가 되는 것이다. 1번에 2번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소화약재로서 물이 갖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특성, 물이라고 하는 특성 같은 경우에는, 그죠? 비열이 어떻게 됩니까? 비열이 크다, 그죠? 정발잠열이 어떻게 된다, 정발잠열이 크다, 가격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가격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독성이라든지 부식성, 독성이 없다, 그죠? 독성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방사형태 같은 경우에는, 방사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가? 그죠?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죠, 방사형태 같은 경우에. 방사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봉상주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적상주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상주수라고 하는 것도 있다. 물분무는 무상주수, 스프링클러하고, 스프링클러하고, 그죠? 드렌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상주수, 옥내라든지 옥에는 봉상주수로 주수를 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효과 같은 경우에는 냉각효과가 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 외에도 무상주수를 하는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질식효과도 갖고 있는 것이죠. 냉각효과, 질식효과. 그 다음에 포로 우리가 방사시키는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유화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죠? 유화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유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유화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일어난 기름 저장땡에 우리가 포를 우리가 방사시켰을 때, 이 포가 방사되면 이 기름 표면에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얇은 막이 형성이 됩니다. 표면에. 그렇죠? 이 표면에 얇은 막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유화효과, 즉 공기와 출입을 차단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질식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그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유화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정발잠열이 크다. 그죠? 정발잠열이 크다. 기화평착률이 크다. 질식효과가 있다. 용용잠열이 커서 용용잠열이 아니다. 그죠? 용용잠열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화잠열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화잠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정발잠열, 기화잠열 똑같은 용어예요. 그렇죠? 정발잠열이라고 하는 말이나 기화잠열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화잠열은 539 단위는 키로칼로리퍼, 키로그램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 제육류위험물인 질산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질산이라고 하면 제육류위험물. 지정수량 전부 다 우리가 300kg. 육류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그 다음에 할로겐간화물. 그렇죠? 위험 등급별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된다. 육류위험물 자체는 불연성이다. 과산화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강산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산소기체를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제육류위험물에 대한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산이다. 물과 접촉하게 되면 발열한다. 불연성 물질이다. 열 분해하면 수소기체가 아니라 무슨 기체가 나온다 했습니까? 산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알루미늄 분해 연소시 주수소화하면 위험한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 알루미늄 분해는 우리가 금속분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금속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죠. 그래서 AL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여기에 H2O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ALOH2라고 하는 물질하고 더하기 H2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죠. 산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수소가 4개 있기 때문에 4개.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산소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 2개, 2개. 그렇죠? ALOH2가 아니라 ALOH3가 되어야 되겠죠. 잠시.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은 제3유의 유효물이 제3족 주기율표에서 제3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산소가 3개 있기 때문에 3, 수소가 6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개 나오고 이걸 3개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1.5 하게 되면 3개가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5라고 하면 2분의 3이다. 이렇게 표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가 나오는가? 이 수소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소기체는 잘 타는 가연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정린과 O 황아리인의 공통연소 생성물은 무엇인가? 정린을 우리가 P라고 이야기를 하고 O 황아리인을 우리가 P2S5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태워보면 되겠죠. P는 무조건 산소하고 만나서 P2O5가 나온다. 그렇죠? P2O5가 나온다. 그러면 O 황아리인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이렇게 만나서 P는 산소하고 만나서 무조건 P2O5가 나온다. S는 산소하고 만나서 무조건 SO2가 나온다. 여기에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연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완전연소. P가 2개, 2개, 그 다음 S가 5개, 여기에다가 O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2, 5, 10, 5개, 15개 나오니까 2분의 15 또는 7.5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소생성물은 여기에서 P2O5가 나온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P2O5가 나온다. 이게 같은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P2O5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동식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건성류는 자연 발화 위험성이 높다.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요도가가 크다. 요도값이 130 이하인 것은 건성류다. 건성류는 요도값이 130 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이상인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잘못된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제 7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성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며칠 이내의 기간 동안 취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든지 또는 불도저, 연료용으로 우리가 경류를 저장할 수가 있겠죠. 이 경류를 제조소와 같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소 등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90일 동안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7번에 3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위험물과 제5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은 제1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5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 이 둘 다 가연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가연성 물질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근거한 위험물 운반, 그죠? 위험물 운반 수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게 밀봉시켜야 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로 가스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가스 배출구를 설치한 운반 용기에 수납할 수가 있다. 액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 내 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도씨의 온도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고체 위험으로 운반 용기는 내 용적, 고체 같은 경우에는 98%가 아니라 내 용적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해답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제조소 등의 전기설비,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한 개 이상 설치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전기설비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해당 장소 면적의 100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100제곱미터, 그렇죠?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라고 하면 우리가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서 대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고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있는데 소형 수동식 소화기라고 하면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서 대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우리가 소형 수동식 소화기다. 그렇다면 대형 수동식 소화기다라고 하면, 그렇죠?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바퀴 또는 운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렇죠? A급 같은 경우에는 10단위 이상, B급 같은 경우에는 20단위 이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를 대형 수동식 소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의 거리는 20m, 대형 수동식 소화기의 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소화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타에 대한 내용을 고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 11번에 탄소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이론 공기량은 약 몇 리터가 되겠는가? 공기의 농도는 부피 퍼센트로, 여기에서 볼륨, VOLUM이, 그렇죠? 여기에서 VOLUM이 볼륨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피를 볼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부피로 우리가 몇 리터가 되겠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론 공기량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론 공기량 계산하는 공식은? 이론 공기량을 우리가 A0라고 이야기할 때 A0는 공기 중에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농도 0.21분의 O0 여기에서 O0라고 하면 이론 산소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론 산소량,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론 산소량이다. 그러면 탄소를 우리가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산소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태워보면 CO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탄소 1몰이 연소했을 때 발생이 되는, 뭡니까? 탄소 1몰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이 되는 산소는 1몰이니까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22.4리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것이 우리가 뭐가 되는가? 이론 산소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론 공기량 A0라고 이야기할 때 A0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분모에는 0.21을 그대로 대입을 시키고 분자에는 22.4리터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문제를 해답을 구해 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06.67이 나옵니다, 106.67.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equal 관계로 보면 equal 관계로 보면 106.67이 나오니까 여기에 107 정도가 답이 되는 것이죠. 가장 근접한 숫자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2번에 옥내 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몇 번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위험을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45분입니다. 비상전원의 용량은 45분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비상전원, 그죠? 45분 동안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비상전원 같은 경우에는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비상 전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가발전 설비, 그 지역의 그 건물에 발전기가 있겠죠. 그렇죠? 발전기를 우리가 정전이 되었을 때 뭡니까? 자가로 발전을 하는 그와 같은 설비 그럼 축전지 설비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 밧데리와 같이 그죠? 전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상전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위험을 안전관리 법령에 정한 정전기 제거 방법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상대습도 70% 이상을 유지한다. 공기 중에서 상대습도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오른 것은 13번에 1번이 되는 것이죠. 이 정전기라고 하면 정지되어 있는 정기로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그죠? 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죠? 우리가 마찰대전이라든지 그죠? 박리대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유동대전이라든지 그와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이 우리가 마찰대전에 의한 것이다. 충격대전, 그 다음에 유도대전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에서 대전되는 경우에는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마방류 그죠? 마방류 충, 마방류 충분 유비적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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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대전이라든지 박리대전이라든지 유동대전이라든지 충격대전이라든지 분리대전 그 다음에 유속, 그죠? 비말대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적침 이와 같은 적침대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전기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정기 충격을 우리가 준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섬유에 보풀하게 일을 생기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화재를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 폭발을 일으킨다라든지 그 다음에 옷을 막 휘어 감기게 한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정전기로 우리가 재해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전기는 정지되어 있는 전기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육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무엇인가? 육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말씀을 해드렸죠? 제육류 위험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질식소화 방법은 소화효과가 없다 그래서 14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단물질을 적시해서 얻은 헝급을 대량으로 쌓아두었을 때 자연발화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자연발화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동식물을 위해서 건성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건성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불건성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은 자연발화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기름을 자연발화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기름은 우리가 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외우는가 해동정시, 해동정시, 아들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해바라기 기름 그 다음에 동자라고 하면 동유, 정어리 기름, 아마인유, 들기름 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해바라기 기름, 동유, 정어리 기름, 아마인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건성류에 해당이 되는 이 아마인유를 찾아내시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제4류 위험으로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4류 위험으로 인화성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화되기 쉽다 인화점, 발화점이 낮은 것은 위험하다 맞는 말이죠 전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전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무겁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온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액체의 비중은 대체로 물보다 가볍고 물 위에 떠죠 그렇죠? 물에 녹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수용성인 위험물은 몇 개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검소칼륨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 칼륨은 우리가 제3류 위험물에서 검소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물과 만나서 우리가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검소칼륨은 물은 경금속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칼로 자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연해서 칼로 자를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물 속에 넣었을 때 서서히 녹아 탄산칼륨이 된다 물 속에 넣었을 때 그죠? 물 속에 넣었을 때 뭡니까? K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산칼륨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하여 피막을 형성하고 광택을 잃는다 등류, 경류, 보호의액 속에 저장을 한다 자,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18분에 제1인산암모니움 분말 소화약제 색상과 적응화제를 옳게 나타낸 것은 분말 같은 경우는 1종에서 4종까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3종 분말은 제1인산암모니움 그래서 소화효과는 ABC급 착색되어 있는 색깔은 담, 뭡니까? 담홍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죠 그죠? 소화효과는 A급, B급, C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뭡니까? 주된, 뭡니까? 소화약제는 NH4, H2, PO4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착색되어 있는 색깔은 담홍색이다 그러면 담홍색이고 ABC급의 소화효과가 있다 해답이 되는 것은 18분에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전기절연성이 우수해야 된다 공기보다 가벼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보다 무거울 것 공기보다 무거울 것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공기보다 무거워야 화재면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소화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정말 잔용물이 없을 것 인화성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0번 제1유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금 속의 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조소에 표시해야 할 것 알칼리금 속의 과산화물은 우리가 물하고 접촉하게 되면 산소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기 언급 그렇죠? 물기 언급 물기 언급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중에서 IG541을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IG541이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했는가 맨 앞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가 있고 세 번째 자리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질, RE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자, 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N2가 되는 것이고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루미늄이 되는 것이고 아, 알곤, 그죠? R이라고 하면 알곤, AR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E라고 하면 CO2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각각 몇 프로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질소가 5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루곤이 40%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8%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를 IG541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질소 나와 있죠 그 다음 아루곤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 나와 있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불험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위험물 제조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유형 문화재로부터 몇 매다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50m가 되는 것이죠 주택은 10m, 가스시설 20m, 일시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되는 학교, 공예당, 극장 이와 같은 경우에는 30m 그렇죠? 특구압 가공전선이 7000V 초과, 35000V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3m 특구압 가공전선이 35000V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5m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죠 자, 그 다음 23번 질산과 과염수산의 공통 성질을 오른 것은 질산 제육류 위험물, 과염수산 제육류 위험물, 강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물에 접촉하게 되면 발열한다 그렇죠?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 위험 등급은 1에 해당이 된다 지정수량은 300kg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강한 산화력과 환원력이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강한 산화력과 환원력이 있다 물과 접촉하게 되면 그렇죠? 물과 접촉하게 되면 반응이 없으므로 화재 시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강한 산화력과 환원력은 없죠 환원력은 없고 물과 접촉하게 되면 열을 발생하는데 발열 반응이 되는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열한다 가연성이 없으며 그렇죠? 과연물 연소 시에는 소화를 돕는다 과연물 연소 시에는 과연성이 없으며 과연물 소화에는 소화를 돕는다 소화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화재를 확대시킬 수가 있다 소화가 되지 않고 모두 산소를 합리하고 있다 자, 이게 4번이 해답이 되는데요 질산은 HNO3 과학염수산은 HCLO4 그러니까 모두 여기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23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24번에 위험물 적재 운반할 때 방수성 덕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방수성이다 숫자에다가 빼가지고 1, 2, 3류 위험물 1류 위험물은 알칼리금 속의 과산화물은 우리가 방수성을 해줘야 되겠다 2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마금이 있죠 철마금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방수성을 해주어야 되겠다 3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수성 물질이 있죠 그죠? 금수성 물질 금수성 물질 알칼리금 속의 과산화물 철마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화칼슘 3류 위험물의 금수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니트로 화합물은 니트로 화합물 이것은 제5류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니트로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물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절한 것이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산소 공급원 차단에 의한 소화는 제거 소화이다 산소 공급원 차단은 제거 소화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질식 소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질식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가염물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것은 냉각 소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촛불을 입으로 바람을 불어 끄는 것은 제거 소화다 맞는 말이죠 물에 의한 소화는 냉각 소화가 주된 소화 효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답은 1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탁월한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CO2가 되는 것이죠 냉각 압축에 화하여 액화될 수가 있다 액화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액체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죠 공기보다 약 1.52배 무겁다 공기보다 공기의 분자량을 29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44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값이 약 1.5 정도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무쇠, 무채의 기체가 된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다 그래서 전도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전도성을 우리가 뭘로? 비전도성이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 탁월한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7번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수량은 몇 리터가 되겠는가?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내 이류, 그죠? 내 이류 5개를 왜 사오나? 그죠? 왜 사오나? 왜 사오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내 자라고 하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 설비 외 자라고 하면 옥외 소화전 설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기에서 의류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260 단위는 리터 퍼민입니다 분당 방사량이다 그러면 곱하기 시간은 우리가 전부 30분으로 잡는다 30분 그러니까 5개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대 개수를 우리가 5라고 잡는다 그렇죠? 5개, 6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5개 이상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시키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 6, 18에다가 2, 3은 6, 70, 700, 7,800 이렇게 나옵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하게 되면 그렇죠? 5, 8, 40이 되는 것이고 5, 7, 35, 35, 39 동그라미가 뭡니까? 2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39,000 리터 이렇게 나옵니까 39,000 단위는 여기에서는 리터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39 세제곱미터 그렇죠? 세제곱미터로 바꾸게 되면 39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1 세제곱미터는 우리가 몇 리터가 되는가? 1,000 리터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27번의 해답은 3번으로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 다음 28번 하론 1301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죠? 하론 1301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점은 상온보다 낫다 액체 비중은 물보다 크다 기체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백도시에서도 압력을 가해 액화시켜 저장할 수가 있다 이 하론 1301 같은 경우에는 그죠? 백도시에서 압력을 가해 액화시킬 수가 액화시켜 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하론 130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온에서 기체가 되는데 상온에서 그렇죠? 하론 130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론 1301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온에서 온도가 상온에서 우리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100도시 이상이 100도시에서는 당연히 기체 상태가 되는 것이죠 틀린 것은 우리가 4번이 틀린 것이다 할로겐 암홀 소화약제 중에서 그죠? 하론 2402가 있고 그죠? 2402가 있고 그 다음 1211이 있고 그 다음 1301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것은 상온에서 액체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온에서 우리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하론 2402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그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점화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고 점 나고 충전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다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낫자라고 하면 우리가 나환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열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격에 의한 그죠? 충격에 의한 충격에 의한 불꽃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전기 점화원이 있겠죠? 그죠? 전기 점화원 그렇죠? 전기적인 점화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단열 압축열 그죠? 단열 압축열 단열 압축열도 우리가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정정기가 됩니다 정정기 그 다음에 복사열이 되겠죠 그죠?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 복사열 그죠? 복사열 자 이것은 자연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 발화 그렇죠? 스스로 불이 붙는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죠? 이와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기적인 점화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떠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정기적인 점화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과단 진우 그죠? 과단 진우 접서절 그죠? 접서절 접서절 열정락 그죠? 열정락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인 점화원이 됩니다 과자라고 하면 과열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죠? 단락 단락이라고 하면 선이 두 가닥이 달라붙는 합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락을 가리키는 것이고 누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접촉불량이 되는 것이죠 접촉불량 그렇죠? 접촉불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스파크가 되는 것이고 절연 열화 그죠? 절연 열화 이 절연 열화라고 하면 전기 내부에 구리선이 있죠 이 구리선을 감싸져 있는 플라스틱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절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연물이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생산되었던 그와 같은 고유한 절연성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태를 절연 열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적 경과 그죠? 열적 경과 이 열적 경과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열적 경과라고 하는 의미는 열이 축적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발화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전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낙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정전기 여기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인 점화원에도 정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나고 충전 단정복자 여기에서 나화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나화라고 이야기하는가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불꽃을 나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불꽃을 우리가 나화다 그러니까 종이에 붙어있는 불 성냥에 붙어있는 불 장작에 붙어있는 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전부 나화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는 상태를 나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화라고 하면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불꽃을 우리가 나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산화열 전기불꽃 마찰열 기화열은 기화가 될 때 열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융해열이라든지 기화열은 점화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0번 주유치급소에서 고정주유설비는 도로 경계선과 도로 경계선과 몇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도로 경계선과 4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로 경계선에 도자를 따고 4 메다에서 4자를 따서 도사 이렇게 기억을 해놓게 되면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1년도 1회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번까지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3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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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